세탁기 건조기 시대에 내가 선택한다면 어떤 걸로? 그 결과는 워시타워가 58% 솔직히 아직은 워시타워가 더 마음에 드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꿀팁! 세탁기 세팅에 들어가셔서 건조 준비를 누르세요 건조기가 미리 예열이 되어서 건조 시간을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토탈 80분 정도에 한 탕의 빨래가 끝나죠 이때 바로 빨래를 넣고 표준 세탁을 돌리세요 건조가 끝날 무렵에 빨래 두 탕이 끝나게 됩니다 워시타워는 세탁과 건조를 동시에 여러 번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빨래가 많은 집에 아주 유리하죠 국내 최초이자 최대 용량인 세탁 25kg, 건조 22kg는 딥러닝 AI6 모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요 세탁 결과물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특히 옷감이 수축하는 걸 방지해주는 코스는 옷을 아주 섬세하게 보호해주는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워시타워에는 트루스팀이 들어가 있다 살균 탈취는 물론 유해세균 및 바이러스는 99.99% 제거하고 요즘에 송악가루 많이 날리죠? 꽃가루까지 효과적으로 제거를 해줍니다 바쁠 때에는 스타일러처럼 구김이나 냄새를 줄여주는 기능도 진짜 유용해요 빨래가 많지 않다 집에 잘 없다 세탁에서 건조까지 한 번에 되는 워시콤보를 새로 구매하실 계획이라면 마음 놓고 적은 빨래를 돌릴 수 있는 미니워시도 꼭 함께 고려해보세요 이사 갈 일도 없어서 설치하고 그대로 둘 예정이다 검증된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워시타워가 딱이겠죠?